군의군 대구 편의 반건이 경북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도의회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군의군 대구 편의 반건을 다시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른 건데요. 도의원들이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도권혁 기자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 의견 제시 안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13일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 뒤 14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를 합니다. 투표 방식은 지난번처럼 무기명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같은 안건을 놓고 표결을 했지만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부결돼 결국 의견 없으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의견을 첨부해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의견 청취로 보기 어렵다며 경북도의회에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만큼 의견 재청취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어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안건을 도의회에 다시 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만 군의 군수 3명이 함께 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같은 안건을 놓고 다시 투표하게 됐습니다. 군의 군 대구 편의반은 지난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군인과 의성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치권이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의원들은 신공항 추진을 위해 군의 군 대구 편입이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경북에 이득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던 국회의원들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표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만약 도의회가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군의 군이 통합신공항 추진에 결사 반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감사합니다.